진짜 태국같이 생겼네 안녕하세요 잘 고맙습니다 이거 먹지? 우와 입맛에 덮어주는 그런 반처럼 냄새 장난 아니야? 맛있다 국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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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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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거야? 왠지 그지 이거 잘못 엮었어 이게 어디서 구워 여자친구가 고마워 여자친구가 잘 못 엮었나?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아 여긴 카레가 이렇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니까 이거 끝나면 뭐 인정 시작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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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참치 다행히 완성 아, 기쁘지 이게 맛있어? 양념이 잘 어울렸어요 양념이 잘 어울렸어요 양념이 잘 어울려요 다음은 소금을 해먹은 후추 고기와 후추 고기와 후추 고기와 후추 고기와 후추 이렇게 바삭한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자, 마치고기 그래서 화이트한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시간은? 또 멈추냅시다 고기야와, 매일 좋은 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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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기 친구가 안서 왔다 멈추냅시다 조금 더 좋아 나이도 마치고기 다음은 대학생님의 반응 한입 빨간 소스는 매콤소스, 노란 소스는 마늘소스, 마사는 매콤소스 뜨거워져서 만드는 감이 향초에 질기, 초초에 만드는 감이 매운거 잘 드시면 매콤소스랑 부딪팀을 같이 드시고 매운거 못 드시면 매콤소스랑 고기 잘 드시면 돼요 우리 언제든지 싫으시면 잘랐을때 조름보다는 곱만 후면이 하얗게 많아질거거든요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불조절 깨로 안되서 빨리 먹으실려면 가운데다가 원하시는 이만큼 좀 드실게요 부처리 좋네 여기 그치? 된장라면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른쪽 보시면 레몬밥 준비해드렸고요 이번 6번 메뉴는 저희 라구소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보시라고 밥 위에 라구소스를 뿌려드렸고요 3번 메뉴는 가지고 계신 라구소스와 밥을 함께 들여서 드시면 되고요 위쪽 보시면 저희가 직접 만들기 후삭시조가 들러질 수도 있잖아요 식사 맛있을 때쯤에 말씀해주시면 푸시국을 반납부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레몬밥이나 치클도 필요하시면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파스타는 생면이다 보니까 굴수와 함께 잘 벗겨서 드시고 치기 전에 뜨거울 때 드시면 요청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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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면 안보여 고맙습니다 liches 뭐으니? 네 쉽게 잘 보조대로 해주세요 뿌리기 너무 맛있 nou 굉장히 맛있어보여 언니 진짜 향이 꽉차네? 완전 푸짐해 새 거 같은데 언니?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먹어보네 소리가 맛있지? 육즙 뭐야? 먹을 데가 없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안 해 봐 이거 안 해 봐 중요해 이것도 해 봐 형님 잘 돼